당 선전 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인 군대가 6일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마련됐으며 지민을 속 민족 김정일 조선의 창창한 미래가 밝아온 혁명의 성산 백두산정에 오른 당 선전 일꾼들은 끓어오르는 격점을 금치 못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빛내오신 주체의 혁명기업 선건혁명기업을 경례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 따라 끝까지 완성해갈 혁명적 요리에 넘쳐있었습니다. 백두산이 올라 천변만한 백두산의 모습을 보니 정말 신비로움을 굶을 수 없습니다. 백두산의 이 공기, 이 칼바람을 맞으니 배심은 더욱 든든해지고 담력도 더욱 세집니다. 이 장엄한 백두산의 정신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혁명의 끝까지 충실해서 우리 당을 받두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답사인 군대는 이후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차옥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선호산 미령과 검산 미령 등을 돌아봤습니다.